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제 듀얼 아 뭐야 그거 뭐죠 스트라이커를 삭제해야 돼가지고 하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레온 이름 뭐더라 워리어수즈인가? 아 워리어수즈? 아 둘 다 사과는 없구나 워리어수즈 아닌데? 모자 뭐냐? 스키퍼 부추 스키퍼가 낮나? 어차피 6%도 달 거거든 팔리는 걸 좀 봐야겠다 아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순 없겠네요 아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순 없겠네요 그냥 토도한다는 걸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은데 가격대강보고 힘초점이 있다 싶으면 그냥 그걸 토도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망토 아 근데 망토는 아 망토가 의미가 있나 분노한 작품의 망토 분노한 작품의 망토 분노한 작품의 망토 에픽이 의미가 있나요 에픽이 의미가 있나요 6% 도도할 건데 48짜리에 6% 도도하면은 1,600만 48짜리 아 44짜리 딱 있네 그래도 별이 좀 있으니까 별 좀 쳐주지 않을까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망토 신발 장갑 어 장갑은 흰 국부로라 가지고 흠 약간 의미가 있겠다 글러브 아닌가 뭐야 이름 도대체 어 발레온보다 아 고민을 시세보면은 다를 거 같은데 발레온말고 차라리 140짜리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은데 그쵸 4에 62가 1억이야? 와 발레온도 많이 쓰나보네 와 이게 이게 여기야? 와 진짜 비싸다 왜 이렇게 비싼거지 진짜 비싸네 추옵이 그렇게 비싼거 24 추옵 1억은 좀 그렇다 ㅋㅋㅋㅋ 너무하네 야 6에 48 좀 땡긴다 왠지 6에 48에 하면 더 잘 팔릴 거 같아 아 땡기는 걸로 갈까? 끝인가 이러면은 벨트 장갑 망토 무기는 의미가 있나? 무기는 좀 그렇다 그치 많이 아닌 거 같지 저거 무기가 있나 그냥 이거 얼마에요? 7천만원 826 023 펠리르탄은 얼마 안하던데 공격력 23이면은 144로 찾아보면 되네 3천만원 쓰면은 어 이런느낌이긴 하지 아 근데 이 10성이라 7천만원 오늘이네요 16은 잘 안사 가나 5천만원 5천만원이 날거 같은데 아니 1500 더 줘야 되는데 어 그렇지 깜짝 놀랐네 아 이걸 사야지 이렇게 토다하면 되겠다 어... 주문해온적 아 이거 비싸네요 주문해온적 필요한데 엄청 비싸네 그냥 사야겠는데 방법 없으니까 그죠 어 2700원이야 그러면은 무기만 적을 70% 적을 합시다 99%인데 설마 실패하지 않을거라는 자신감으로 아 왜 실패할거 같네 1% 차이잖아요 가끔 실패하더라고 1% 아닌가 95%구나 1% 그럼 토다를 합시다 장갑부터 아 장갑도 실실포적 해줘야되잖아 장갑도 안해줄수 없지 아 실패했다 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영상이니까 껴놓고 팔아 썸네일 영상 아이템창을 하나 만들어놔야지 됐어 귀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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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토드하면 어디 어디에 줘야되죠 샤머니어링인가 샤머니어링인가 작은 그냥 백프로적 할게요 이런데는 별로 그렇게 치고만 해주더라고 으흠흠 아 아 근데 하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팔리긴 하려나 힘 9% 말고는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어가지고 팔리지도 않을거 같은데 이피아도 쓸 데가 없잖아요 아 이거 아셨어요? 이피아의 반지 이피아의 목걸이 풀가루 잘리는거 이피아 세트 나는 왜 몰랐냐 당연히 아닐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알았어 레전드리 이피아를 왜 사지 했는데 풀가루 잘리더라고 그냥 대강합시다 아 근데 자리가 없네 얼마졌죠 제가? 2500 얼마졌죠 제가? 2500 한 6000정도만은 양심적으로 받으면 안되나? 아 7000 내려 3자리 남았죠 3자리 남았죠 3자리 남았죠 3자리 남았죠 3자리 남았죠 자코의 벨트는 으음 어 왜 이렇게 비싸냐 아니 이렇게 높아지면 안되는거 같은데 팔린거로 좀 볼까요 이게 얼마야? 1억? 이게 1억이야? 5에 30이? 너무 비싼데? 어.. 이게 7,000원이었네요. 68짜리에 9%짜리 아 6,000쯤 팔면 되지 않을까? 5,500? 분노한 작품의 목두 1,500? 아 난 그래도 8성인데? 2,000 정도만? 스키퍼부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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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됐나요? 이제 캐릭스 삭제하면 되는거죠? 여기에 있는 것만 다 날아가는거 아니에요? 다 됐나? 샤머니요 웬만한 번 검색해볼까요? 아 팔리긴하나 샤머니요름이 9% 띄워주면은 가격을 한번 보자 와.. 이게 대하시드도 토도해가지고 파는거겠지? 이게 1500만원이네 야 3500만원 9%에 공심 딱봐도 딱그런거같애 와 9%에 공심 천만원 아 그래도 에디 두줄은 가격을 좀 쳐주나보네 버리자 루미가 너무 없는거같애 아니네 더 팔리는거같아 더 팔리는거같기도 아 그냥 보냅시다 애매해요 좀 보내자 만들자 그냥 보냅시다 캐릭 삭제를 해봅시다 저 다 뺐죠 갑자기 뭐 나타나면 안된다 뭐 없겠지? 다 뺐겠지? 옥션에 등록적인 물품이 있는 캐릭터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아 요런게 있군요 제가 방금 캐릭터로 등록해가지고 그렇구나 부츠 1500 마운터 2000 벨트 벨트 5500 장갑 7000 무기 5500 5500 5500 5500 5500 5500 5500 5500 5500 이러면 되는거겠지? 저도 캐릭터 삭제를 해본적이 없어가지고 5500 5500 5500 5500 5500 5500 7500 7500 7500 6500 8500 아 시체가 됐습니다 귀엽네 아 그러면서로 이것을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